지방선거에서 상당한 격차를 낼 것이다 그분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만 제가 갖고 있던 관전 포인트는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격차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대승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동안 문재인 정권 하에서 다섯 번 치렀 공직선거와 같이 외부에 의한 개입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손을 대는 그런 일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사전투표에 손을 대게 되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다섯 번의 공직선거와 비슷한 그런 선거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 손을 영 대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 하에 다섯 번의 공직선거와 완전 딴 판의 그런 선거 데이터가 만들어질 것이고 눈치를 보고 적당히 몇 군데를 손을 대더라도 특이상이 아마 관측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여론조사나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던 그런 체감 정도와 달리 가경성 가로세로 연구소의 그런 대표주자가 1% 내외 정확하게 지금 통계를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1% 내외 김은혜 국민의힘 대표가 0.15%포인트 차이니까 명분은 되는 거죠 단일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패배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강용석 가세연의 그런 대표가 1% 대에 머무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그 점을 아마 여러분께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 또 서울시에서 구청장 선거나 서울시의회 선거에서 교차투표 현상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 점은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왔던 제야구수의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번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상세히 아마 앞으로 밝혀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국민의힘은 2022년 또 지방선거에서 압성을 했습니다 압성을 하고 그리고 이런 압성에는 이게 몇 시간 전 이야기입니다마는 국민의힘이 11곳, 민주가 4곳 당선이 확실하고 이제 경기 대전이 접전됐습니다마는 대전이 어떻게 결정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경기에는 0.15%포인트로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가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제 하단에는 여기 아주 주요한 인물들 다 있네요 박홍근, 검경수사건 조정에서 원내대표로서 큰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중랑어린가 그렇죠? 그리고 윤호중 그동안 모든 선거에서 직접 간려했던 인물이고 또 이재명 씨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침울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축제 분위기죠 오래간만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승리를 했지만 문제의 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아무튼 6회 2018년이죠 홍준표 당대표가 책임을 지고 있던 시절에 이게 이제 오른쪽이 2018년 6.13 지방선거입니다 대구시장과 경북시장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을 민주당이 거의 석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구지사도 상당히 사전투표에 손을 많이 댔죠 그 당시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 투표에서 대구 시민들이 압도적인 그런 지지를 보냈기 때문에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그런 후보가 승리하는 딱 두 군데를 건지고 나머지는 다 먹었습니다 이 당시 여러분들도 공병호 tv를 통해 소상히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2018년 6월 13일 자치단체장 시군구의 자치단체장은 상당포부의 그런 사전투표에 손을 댄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그야말로 민주당의 원래 모습인 지역당으로 완전히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제 당연히 선거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책임론이 불거지게 되죠 책임론은 누가 보든지 간에 책임은 이재명 후보하고 송영길 후보 두 사람이 송영길 후보는 일단 대통령 선거전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입장이고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그런 많은 성원과 지지를 아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실점을 해서 결국은 탈락하게 되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썬소리가 나오네요 한 명이 살고 다 죽었다 이재명 당선에 그동안 숨을 죽이고 있던 민주당 사람들이 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음직당 총괄선대대책위원장이 첫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데는 성공했지만 지방선거에서는 참패를 기록하고 말았다 이재명 위원장의 인천계양을 당선이 확실하다는 발표가 나오자 민주당 인사들은 이재명 책임론을 꺼내들며 공개 저격에 나서게 됐다 사실 우리나라에 어떤 그런 대선을 치르고 난 다음에 대선 후보가 보궐선거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경우는 제 기억은 없습니다 제 기억은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책임론이 앞으로 아마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기에서 썬소리를 비교적 더불어민주당 측에 많이 하는 부산의 지역구를 두었던 김혜영 전의원 전의원이 썬소리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의 대표 소신파로 꼽히는 김혜영 전의원이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원인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인천계양을 출마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인 이유죠 이유를 들게 되면 한 3분의 1 정도 될까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소위 대한민국의 선거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한 건 하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인천계양을에 출마한 것이 민주당의 패배 원인이다 한 얼추 30% 정도는 맞는 이야기인데 진짜 중요한 70, 80%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김혜영 전의원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당세가 약한 곳에서 당선돼서 잘 싸운다는 게 의미가 있지 않냐 의미가 있지 않냐 국민들이 보기에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위원장의 출마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고 명분이 부족한 그런 출마였다 아프게 생각한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패하게 된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그야말로 핵심적인 그런 패배 원인은 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재명 위원장이 팔을 전당대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재명 위원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전에서 여러 가지 형사적인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가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해소된 이후에 당대표에 출마하고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게 대한민국과 당에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출마한 것은 기본적으로 금수완박법이라는 그런 방탄법안에 이어가지고 또다시 방탄보궐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송영길 전 당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자기 지역구를 이재명 후보에 물려준 듯한 그런 모양새를 취한 것은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민주당 패배를 가져오는데 부분적인 요인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민주당의 의원은 한 명 살고 다 죽었습니다 한 명 살고 다 죽었습니다 험난한 역사 속에 부대끼며 생존해온 민주당 70년을 돌아보면서 면피용 반성문 진정성 없는 혁신에 국민은 식상합니다 쇄신은 책임 큰 사람들이 물러나는 데서 시작돼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가혹한 그런 비판을 하시기도 하고 또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친구 상처뿐인 영광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재명 위원장을 비꼬는 듯한 그런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한 번도 달아보지 못한 건폐찌를 이번에 달게 됐는데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위원장은 본인의 당선을 최선의 가치로 여기고 계양얼로 도망을 갔습니다 경기지사 선거에 패배를 예고한 행위였습니다 대선 패배의 핵심 책임자였던 두 후보의 출마는 강성 지지자들에게는 적극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지지자들은 이재명 위원장이 나타나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제2의 대선을 보여준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전통정 지지자에게는 일찍감치 지방선거 승리단 기대감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아무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도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된 거죠 적당히 뭉개고 적당히 은폐하고 적당히 둘러대고 적당히 여러분들 뭉개고 하면 시간을 끌어보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상관계의 과정 OK 감사합니다.